자 이번에 틀린거는 요 자 위치가 아니라 데스로 바꿔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잇이 아니라 댐 그 다음에 similarly 그 다음에 플레이싱이 아니라 placed 그 다음에 sorting 자 여기에는 동명사 주어로 시작이 된거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동사가 여기 나오는거에요 그러면서 동명사 주어니까 ing로 바꿔야 되겠지 그래서 깨끗한 것들로부터 지저분한 것들을 분류하는 것에 이렇게 나가는거야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후취수식이 들어가고 있는데 인도어스는 부사에요 그래서 실내에 놓여진 외부의 물건들 바깥에 있어야 되는 물건들이 안에 놓여져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거죠 뒤에 있는 명사 목적어가 없다라는 얘기에요 인도어는 부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이 들어가는게 또 당연하겠지 그 다음 여기 similar가 들어가면은 비슷한 목욕탕 아이템들 뭐하고 비슷해 안되겠죠 자 그래서 similarly가 들어가면서 요거는 전체 문장 근데 여기서는 문장이 아니고 내용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슷한 화장실 물건들 그 다음에 여기서의 댐을 받아주는 대상은 슈즈를 받아주는데 복수이기 때문에 댐으로 받아준거고 요 댐은 동격의 댐이에요 자 이거는 주어, 동사, 주격보어 이렇게 out of place는 꾸며주는거고 지저분한건 물건들이다 제 위치에 있지 않은 물질들이다 그래서 동격이라고 하는거는 이렇게 후취수식을 들어가는데 여기서 common saying 이거는 명사야 동명사가 아니라 흔한 말 그래서 동격이라고 하는거는 후취수식은 들어가는데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데 완전한거 그래서 여기는 이영식 완전히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영식 완전히 됩니다